응 샷샷샷 어긋둥이가 오 잘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래야 되나요? 아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요 계속 같이 훈련하다보니까 지금 하는게 되게 유쾌하지 않은 거라는데 훈련을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돕기 위해서 훈련을 하다보니 나쁜 짓을 하는게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할 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폭력을 다룬다는 것을 폭력 상황을 어떤 상황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그런다고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훈련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구요 요새 격투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물론 복싱도 있고 주짓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런 것들이 몸을 움직이고 부딪히는 것들이 하나의 즐거운 운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쭉 크게 더 흔한 폭력 그 다음에 더 두려운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그 테크닉을 연습하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시리즈들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닥으로 덮치는 공격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무척 싫어하고 어급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바닥으로 덮쳐서 뭔가 한다는 것은 뭐 MMA나 이런데 뭐 주짓수도 보면은 그라운드 테크닉이라고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바닥으로 덮쳐지는 공격하면 제일 먼저 기분 나쁘고 떠올리는 것은 성폭력적인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요 성폭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어 통계 조사를 해보면은요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는 사람입니다 어 미디어에서 보여줄 땐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새벽에 난데없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는 사람이 어 최근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패 조사에 따르면 80.9%가 아는 사람이 강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는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원하지 않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덮친 상황으로 이 상황을 좀 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강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요 싫어요 그럼요 원하지 않는 저축을 나눠주는 것과 어 그 연장선안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 저리다 네 왜 그래 하지마 네 네 네 잘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싫다고 표현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말로 그 다음에 육체적인 표현으로 방어 테크닉을 쓰실 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서 진지하고 좋은 관계라면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얘기하고 어 발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예방 테크닉이고요 그런데 예방되지 않고 이미 나에게 이제 겹쳐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머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머리가 바닥으로 쿵 찍게 되면은요 정신을 잃게 되고 혹은 뇌출혈이나 이런 위험한 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도장이기 때문에 줄일 수 도장이기 때문에 부딪쳐도 머리가 보호되지만 그냥 방바닥 같은 곳은 시멘트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턱은 가슴 쪽으로 딱 붙여주세요 우리 목 졸리는 거 방어할때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덮쳐지게 되면 이분은 저를 대처하거나 반격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덮쳐지지 않도록 손이나 다리를 사용해서 제 몸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천천히 제가 가면 머리를 도구하고 손이나 다리로 뭔가를 제가 못 누르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꽉 바닥에 되면 이미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머리를 바닥에 닿지 않게 가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미 덮쳤어요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뭔가 하기가 공격을 해주기가 물론 이 상황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고 여기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무겁거나 힘이 세거나 한다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 손 다리 사용해서 덮치지 못하게 그러면 남은 다리가 있어요 그걸로 킥! 정말 위험하면 얼굴이나 턱이나 머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몸통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잘했다! 제가 복부에 힘이 좀 부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요 일어날 때 안전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날 때 차는 그 힘을 사용하셔서요 선생님도 같이 해보실래요 이쪽으로 갔다고 치고요 우리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로 발로 찼어요 그 다음에 좀 일어나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참고 참고 이 다리가 그대로 앞쪽으로 가서 일어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조금 천천히 해봐주세요 보실 수 있게요 가볼게요 빡! 차고차고 차고 차고 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풀로 다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예방할 수 있으시면 예방하시고요 예방 안되면 네 지금 하셨던 거 하시는데요 네 차고차고 차고차고 하지마 왜그래 싫어 저리가 저리 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네 예방 아 차고차고 하지마 오지마 네 아 제가 그래서 같이 훈련하실 때는 복부도 관련하셔야 되는데 제가 배에 힘 엄청 꽉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파트너십을 운동하니까 안 다치게 하려고 이런 부분을 찾으셨는데 정말 위험해요 그러면 그러면 턱이나 목을 안 나면 파괴력이 더 강해집니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몸이요 그다음에 일어날 때 안전하게 일어나고 피신할 때 안전하게 안전한 곳을 확인하고 피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